1. 카트라이더 처음에 카트를 시작하게 된 것은 친구가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. 그런데 나오는 캐릭터나 그런 게 너무 귀엽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친구의 권유로 인해 시작하게 됐습니다. 가장 신날 때는 아무래도 아이템전이나 그런 거 할 때 1위로 달리면서 뒤에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가 가장 신나고요. 짜증날 때는 그 상황에서 뒤에서 아이템을 물풍선, 결승전 전에 갔을 때 물풍선을 맞는다든가 우주선에 걸려서 역전당할 때 좀 화나죠. 화나죠. 저는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몰랐어요. 게임하시는 거 보고. 사람이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. 가르쳐주시는 분이 저 게임하시는 거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. 죄송스럽기도 하고.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카트라이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고수와 함께 배워봤는데 많은 요령이 있더라고요. 잘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하셔서 빨리 고수 플레이어가 되어서 많은 루키와 또 레벨을 끝까지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이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